과거 서귀포시 대정읍이 우주기지 후보군으로 거론되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전남 고흥에 뺏긴 경험이 있는데요. 국내 한 민간기업이 제주의 우주기지 설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또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위성제작과 연구시설에 대한 협의는 있었지만 우주기지 조성은 협의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우주센터입니다. 오는 24일 국내 독자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주의 우주기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주도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올해 초 오영훈 도지사가 우주기업들을 유치해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표와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가 제주로 본사 이전 등을 할 경우 제주도가 파격적인 조건에 부지 제공을 제한했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궁금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는 우주기지 설치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발사체를 담당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산업과 관련해 투자 협의는 물론 일체의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성 제작 사업을 하는 하나 시스템 측과 위성 제주와 관련한 연구시설 투자에 대한 협의는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의 우주센터 건립 추진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안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지만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오영훈 부지사의 비전 발표와 맞물리면서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반복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